이 비번의 first question who are you 누구라고 답해도 넌 못 알아들으니 일가는 패스 백만원 탈러움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넌 손에 줬던 가운 냅두고 가만히 안 잘라서 감상하면 돼 카메라 앵 길 속에 비춰버린 내 모습은 yes 엠킹 눈렁 when I was this The beastie boys came from my side 세니 boy make it up my service 함부로 못해 AP2 what is art 심오한 문제 선급조서 예술이라 칭하면 예술이라네 what the fuck did you say 그럼 난 똥을 싸우고 밥을 받을래 that I have to step in my career they don't catch my BBM 참고바라고 옥내 걸어다닌 애들이 왜 예술관들이 예술판에 죽대를 이뤄내 넌 실력보다 잃어버린 초심을 찾아야 해 what 예술관들 기계에 넣은 건 싶다 예술관의 공연이 감사합니다.